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저는 오늘 스위스 동부지방의 아펜젤이라는 지방의 전통 마을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산간지방에서 지난 500여 년 동안 그 역사를 지닌 멋진 그런 마을 행사 저도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껏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산간지방에서 전통 마을 행사 산간지방에서 전통 마을 행사 산간지방에서 전통 마을 행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루어진 하창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멀리 보시는 것과 달리 악세사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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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